안녕하십니까 채민영입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셔서 구독자 수가 날로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모두 여러분의 덕분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아로마 TV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무엇인지 고민하게 됐고 여러분들이 필요한 질문들을 표현을 해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아로마 TV를 더 활성화시키고 또 많은 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아로마 TV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한 아로마 테라피에 관련되어 있는 궁금증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일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이 보관법이신 것 같아요 에센셜 오일과 테리오 오일을 어떻게 보관하나요? 냉장고에 보관해야 되는 오일들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사용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이런 내용입니다 냉장고에 보관해야 되는 테리오 오일은 대표적인 예가 이브닝 프라임 노즈와 노즈 힙이에요 유통기간이 좀 짧아요 산화가 잘 되는 캐리오 오일 중에 노즈 힙과 이브닝 프라임 노즈는 꼭 냉장고에 보관해 두시고 사용할 만큼 작은 병에 덜어서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100ml, 30ml 이 정도 되는 거는 그냥 상온에 두고 쓰셔도 금방 쓰시는데 장기간 두고 1년 이상 쓰실 경우에는 냉장고에 넣고 필요하실 때마다 덜어서 사용하시는 게 좋겠죠 또는 500ml나 750ml나 뭐 이런 것들을 구매했을 때는 꼭 냉장고에 보관해 두시고 한 50ml, 100ml 병에 덜어서 사용하시게 되면 유통기간을 좀 늘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이브닝 프라임 노즈와 로즈 힙 뿐만 아니라 산화가 잘 되는 캐리오일이 뭐냐면 유자 씨드 캐리오일이에요 냉장고에 꼭 보관해야 되는 캐리오일 이브닝 프라임 노즈, 로즈 힙 유자 씨드 캐리오일 세 가지 캐리오일은 꼭 냉장고에 보관해 주시고요 그 외에 냉장고에 보관해야 되는 캐리오일은 많진 않아요 하지만 1년 이상, 2년, 3년 정도 쓰고 싶다라고 하실 경우에는 캐리오일을 2개, 3개를 브랜딩을 해서 냉장고에 보관하시면 더 오랫동안 보관이 가능하고 산화를 예방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스위 단몬드를 좀 오랫동안 쓰고 싶다라고 할 경우 스위 단몬드와 가장 많이 브랜딩하는 캐리오일이 보통 호호바잖아요 호호바 10ml를 브랜딩해서 보관하시면 단기간 오랫동안 보관이 가능해요 호호바는 100% 호호바를 냉장고에 보관하시면 굳어요 차가우면, 날씨가 추워지면 얼죠 겨울에 택배 받으면 호호바 얼어 있잖아요 냉장고도 너무 얼어요 26도 정도 돼야만 호호바가 녹거든요 그래서 겨울에는 호호바를 생산을 잘 안 해요 원료가 외국에서 한국에 들어오면 공장에서 소분해서 담아야 되잖아요 호호바를 겨울에는 담기 좀 어려워 얼어서 녹이려면 너무 힘들어요 25도 이상을 온도를 맞춰서 하루 종일 녹여야 되니까 그래서 이 생산 일정을 겨울에 잘 잡지 않아요 냉장고에 보관할 때 호호바가 약간의 방부효과가 있어요 또는 위점 캐리오일도 방부효과가 약간 비타민 E가 많죠 항산화 효과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항산화 효과가 있는 캐리오일을 10% 섞어서 냉장고에 보관하시면 장기간 보관하기 좋고요 물론 이브닝 프라임 노즈나 로즈잎이나 유자 시드 오일도 위점이나 호호바와 브랜딩해서 냉장고에 보관하시면 1년 이상 또는 3년까지도 보관이 가능하십니다 우리 보통 500ml짜리 구매해서 쓰고 닦고 쓰고 닦고 하다 보면은 많은 캐리오일들이 사나가 빨라요 그래서 덜어서 쓰라고 하는 거고요 근데 보통 호호바 500ml이면은 탑에서 쓰실 때는 한 달도 못쓰고 가정에서 만약에 쓰시게 되면은 냉장고에 보관하시거나 또는 빛이 없는데 보관하시는데 100ml 구매했을 때는 굳이 냉장고에 넣으실 필요는 없으세요 근데 이제 쓰는 양이 적다 그럴 경우에는 로즈잎이나 이브닝 프라임 노즈나 유자 시드 오일은 냉장고 보관해주세요 많은 캐리오일들은 유통기간이 보통 1년이라고 하지만 뚜껑을 열기 전에 온도를 맞추고 빛이 없는 곳에 보관하시게 되면 3년인데 뚜껑을 딱 여는 순간부터는 6개월 이내에 쓰셔야 해요 근데 6개월 이내에 내가 도저히 못쓰겠다 라고 하시면 냉장고에 넣고 보관하시되 호호바는 냉장고에 넣지 마세요 어니까 붓으니까 에션셜 오일 보관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드릴게요 에션셜 오일이 산화가 잘 되는 노트가 있어요 탑노트, 미들노트, 베이스노트 중에 탑노트의 산화가 굉장히 빨라요 탑노트는 모노테리핀 류가 많죠 빨리 증발되고요 이 공기와 열과 빛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냉장고에 보관해서 쓰시는 것이 안전하고요 그래서 이 탑노트, 미들노트는 뚜껑을 여는 순간부터 산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뚜껑을 열지 않아도 산화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뚜껑을 열지 않아도 빛과 조명이나 형광등 빛이나 자외선이 간접적으로 비치는 모든 공간에 더 산화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요 오자마자 냉장고에 넣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베이스노트는 냉장고 보관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동일하게 베이스노트도 뚜껑을 따면 개봉을 하면 개봉 후 6개월까지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에션셜 오일은 될 수 있으면 6개월 이내에 쓰시고 페리오일도 될 수 있으면 개봉하시고 나면 6개월 이내에 사용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에션셜 오일은 용량이 큰 것보다는 용량이 작은 게 더 좋아요 산화가 되지 않는 에션셜 오일을 쓸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에션셜 오일은 5mm, 3mm, 10mm 이 정도로 구매하시는 게 좋고요 전문가들은 30mm 짜리도 많이 쓰니까 라벤더, 티트리 이런 거는 정말 많이 쓰시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30mm의 용량으로 구매하셔도 되지만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쓰실 경우에는 30mm 짜리 구매하시게 되면 6개월 이내에 쓰기 어렵잖아요 전문가들은 보통 한 달, 두 달이면 다 쓰시거든요 될 수 있으면 3mm, 5mm, 10mm 짜리로 구매하시기를 추천합니다 5mm 짜리가 가장 좋습니다 한 달 이내에 뚜껑을 개봉하고 한 달 이내에 쓰고 신선한 브랜딩 오일이나 에션셜 오일을 구매해 쓰시는 것이 가장 좋겠죠 에션셜 오일과 캐리어 오일의 보관법에 대해서 교통기간, 사용기간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을까요? 좋아요, 구독하기 많이 많이 눌러주시고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릴게요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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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здang